이기는 거 없이 되고 여러분 이 종목의 관건은 누가 더 웃기게 때리냐예요 얼마나 더 찰지게 때리냐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정말 어떤 식으로 승패사고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많이 웃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아 웃는 건가요? 이기게 되는 거죠 웃기게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찰지게 때릴수록 이기는 거죠 모인들이 신사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찰지고 해볼게 판단은 국민플루저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제가 먼저 때릴까요? 먼저 때리세요 종목 씨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아 그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자 형 호비 형 형이 맞을 때 웃기면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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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 봐주세요 어 이렇게 봐야지 형도 엉덩이를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웃은 사람은 자신이 해서 손 들으시다 진짜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아 입은 아우 속옷이 예쁘네요 4명? 4명은 없어요 4명? 오 예예 오 예예 야 소리가 4명 웃었어요 4명 야 이 소리가 소리예요 빡 오 예예 오 예예 아 눈물 나오네요 재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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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씨 빨리 때리세요 과연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을지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날지 몰랐어요 야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준비됐습니까 뒤로 빼 뒤로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야 이거는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야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나나요? 오 너무 아픈데요? 재형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격해 типа 감사합니다 네 내 손이 더 아픈데 내 손이 더 아픈데 내 손이 더 아픈 잘못 때렸어요 네 손이 더 아프요 내 손이 더 아픈 내 손이 더 아픈 제 재량권 아픈 제이홉씨가 이긴 걸로 합시다 못 때려서 웃겨 못 때렸어 자 마지막 지민씨와 경국씨의 대결 공개해주시죠 땀 터졌다 땀 터졌어 학교선생님을 이렇게 생기받아서 처음이다 자 마지막 게임은 티슈불기입니다 티슈 준비해주세요 티슈를 누가 오래 불고 있냐가 관건이겠죠 자 티슈불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티슈 준비됐나요? 항상 먼저 같이 하죠 동시에 동시에 하겠습니다 저 거기 바로뒀는데요 네 지민씨입니다 축하해 잘했어 정국이 땀 네 정국씨요 굴 땀 씹으면 돼요 좋습니다 정국씨 뭐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쳐져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뭐 진짜 네 자 여러분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와 덥다 더 자 야 정말 부위 불타오르네요 지금 방대기도 불타오르고요 지금 네 정국씨가 굉장히 능력자네요 그래요 정말 잘하네요 정국씨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게임 네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맞나요? 마지막 게임을 네 마지막 게임을 바로바로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부재 치킨 최대한 맛있게 먹기입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요 네 여기 저희가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마라 치킨이 나올 건데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맵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이 정말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렇죠 유일하게도 못 먹는 거에요 이 팬분들이 올려준 후기를 제가 봤는데 네 이 한 번에 맵지 않고 점점 매워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라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정말 아무런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네 어? 뭐? 뭐 이미 단련이 돼가지고 자 입으로 이 손을 내면 안 돼요? 시크 내지 어? 어? 이런 거 안 됩니다 물 마시는 행위 안 되고 마실 거 금지 저기 저기 매움을 가셔줄 음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기할 사람은 바로 가서 뭐 드시면 돼요 아무 소리 없이 정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매운 티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준비됐어요 네 치킨 어우 벌써 또 매웁니다 아 치킨 들어보세요 아 냄새 와 냄새 진짜 좋아 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파이 네 캠파이어 위에 네 난지 캠핑장에서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저희의 프로듀스 버닝맨 네 프로듀스 버닝맨 네 프로듀스 버닝맨 온덩이가 너무 아픈데 이거 와 나 오늘 힘들어서 안 먹어서 못 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자 네 먹으면 되나요? 네 먹으면 됩니다 자 전 날개살로 주십시오 네 뭐 먹고 싶은 부위 네 아 원래 젓가락으로 먹은거 아닌데 잠시만 한 명씩 아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드세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드세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지겠네요 이거 필요하네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먹는거 네 한 명씩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거나 먹어요 어 형은 안 먹어요? 네 어이없네 저는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그냥 맛보기를 하나만 드시죠 아 너무 매운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매운거 같은데 아 우와 너무 매운거 같은데 네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네 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매운거 솔직히 저는 뭐 버닝맨 뭐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 모습 음 그 모습이 맘 봐도 전 배가 불러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밥까지 비벼 먹고 싶은데 어 그러면 끝나고 밥과에 먹는거 네 박나마 한번 찍어주세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이 찐 게스트콘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찐 게스트콘 드리겠습니다 어 어때요? 네 어 레몬씨 땀을 흘리시는데 산악 산 갔다와가지고 아 가락이 힘들어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게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데 되게 맛있는데요?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뒤에가 맵다고 그랬어 음 네 누구와요 누구와요? 어? 스윙 누구에요? 누구요? 뭐가 제가 들기 turmoil 지금 B씨였습니다 B씨 Whats of 、ентов 아 이제 말도 하지마세요 이제 말도하지마세요 방송 어떻게 할까 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어! 캑! 어! B씨로 탈락해요? 아 많이 했어요. 했어요. 제가 드렸습니다. 아 또 탈락. 그런 말 하지마라. 아니 안되세요. 탈락. 어! 어! 랩몬씨 탈락! 캑캑! 캑캑 누구입니까? 캑캑! 자 누구 나왔습니까? 지인씨? 지민씨? 그리고 정국씨? 정국씨 땀 흘리는데? 이거 냅다운 친구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방에 먹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야 이거 꿀맛이잖아. 이거 먹어봐. 그럼 매운거 먹을때는 정말 필요하죠. 한입지 이런거 먹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원래 뭘 먹을때... 어 탈락. 말했어요. 예? 탈락입니다. 아 이건만 하면 진짜.. 야 이거 진짜 깔끔하네. 탈락입니다. 탈락하네. 자 10초 최고! 이긴 팀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1 판정해주세요 네 판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국이 인중에 보이는 땀을 봤어요 이번 팀은 5억 승입니다 정국아 이건 버텨야 되지 않겠니 가차없습니다 치킨을 빨리 빼주세요 몇 번을 먹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앨범이 나오면 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맵다고 하시던 분들 아닌가요? 어떠세요? 이제 뭔가 뜨거워지네요 콧잔등에 땀이 장난이 아닙니다 불타오릅니까? 그렇다면 제가 바로바로 우승팀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제발 땀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일단 우승팀 아 이번거 우승팀이요? 우승팀은 근데 자꾸 형이 진행하니까 저쪽이 이기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공중하게 했어요 근데 너도 진행해도 돼 그리고 국민프로듀서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어요 이번 우승팀은 바로바로 지민팀입니다 저희요? 0팀? 진짜요? 우리 되게 많이 진거 같은데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솔직히 승패에 관심 없습니다 불타오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게 뭔지 압니까? 뭔가요? 바로바로 우승자 누군가요? 버닝맨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도 저희들이 다들 이야기했겠지만 저희 방탄 타이틀곡 우리 방금 먹었던 게임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불타오른의 안무 정말 저희 데뷔 이래 최고 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무팀장으로도 좀 한마디 말해보자면 네? 정말 시가형이 말했던대로 역대급 안무가 나왔고요 제 생각으로는 던져 우리 정규 1집 타이틀 던져 안무보다 더 하지 않나 네 제가 또 안무 인턴으로써 말씀드리죠 안무 인턴으로써 안무 인턴으로써 우와 이 안무는 정사원 되기 힘들어요 안무 열정 페이 아니에요 너무 옮기고 했나?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군무 씨를 제가 찍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공개될 뮤직비디오에 또 군무 씬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어떠신가요? 아 여러분 이 안무의 난이도 땀 좀 닦아요 아 네 휴지 좀 주세요 이 안무의 난이도는 말입니다 네 다이빙 선수 아세요? 다이빙 선수? 네 다이빙 선수들이 그 위에서 현란하게 동작을 하시면서 다이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도로 다시 다이빙 위로 올라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 정도를 그 정도는 굉장히 높아주시대요 난이도랑 비교하면 지금 몇인가요? 제가 보기엔 벤저 플러스 쩔어가 아닌가 이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쯤에서 안무 팀장 네 우리 제이홉이 약간 맛보기 보여줘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빠질 수 없죠 포인트 안무는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저 맞추면 좀 심심하니까 네 존역자 네 존역자를 뽑아주세요 어 잠시만 형 자세 생각해야돼 양 날개를 맞춰야돼 네 형 배 네 아니 갑자기 양 날개랑 사는 왜 나옵니다 뭐야 치킨이야 아니 보지마 나오세요 나오시고요 나오시고요 아 저요? 아 저 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대문대로 나오시면 돼요 대문대로 대문대로 하자 대문대로 아 나오세요 아 나 아니잖아 대문대로 하자고 대문대로 하는 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 나오세요 대문대로 하자고 아 대문대로 하자고 네 다 코스니까 저희 안무 중에 또 불타오르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안무 개인도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에요? 에이스 아니에요 에이스 아니에요 자 안무 중에 굉장히 손을 털면서 되게 뜨거운 것처럼 하는 그런 뭔가 손동작의 그런 안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겠습니다 5 6 8 후 후 어 맞나요? 이 안무가 맞나요? 맞아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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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왜 날 불렀어요 자 그다음 더 뭐 있나요? 하나 더 있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안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명 뭐 다리도 뜨거 춤 개다리 춤 다리도 뜨거 다리도 불타올라 춤 바로 2춤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5 6 6 7 4 호 네 네 자 어 지금 MC인가가지고 네 새로운 MC 모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저요? 네 플레버 팀이잖아요 아 방금 안무를 이게 다 앉아주세요 무슨 소리 합니까? 선글라스 다 추시고 가시죠 B씨가 진행하면 B씨가 진행하면 새벽 2시쯤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2시가 오니까 아침 2시 네 걱정이 되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왜냐하면 12시에 저희 뮤비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뒤 뮤직비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버닝맨 결과가 나가네요 어디에 나가나요 어디에 나가나요 버닝맨은 누굴까요? 오 앞서 저희가 일단 이긴 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긴 팀에서 버닝맨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베네핏이 3점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진 팀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잠시만요 버닝맨을 발표하기 전에 잠시만요 무료 박수 3번 시작 고맙습니다 지금 111만 뷰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와 하트수가 8700만 하트가 B씨 B씨 남기만 거기서 전하고 오세요 B씨 저기 원샷 카메라 들어옵니다. 원샷 카메라 저거 보이시죠? 오른쪽이요. 애교하면서 저를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요? 들어오시고요. 산악인 랩몬스터씨 어떻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본인이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중요한 게 황연은 Young Forever를 소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스페셜 앨범은 갑자기 진정적이 하나니까요. 그래요? 그럼 좀만 이따 할게요. 내가 갑작스럽게 대본 없는 걸 질문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버닝맨 주인공과 상품을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버닝맨의 주인공은 뭐 효과가 없어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하세요? 제이홍! 제이홍! 진짜? 제가? 짱구 원장님? 진짜로? 제이홍! 축하합니다! 진짜로? 진짜? 근데 어떻게 쟤야? 여기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뭔가요? 상품!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왜 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상품이 뭐죠? 소장의 상품! 아 큰일났네! 아 오늘도 잠 못 자겠네 이거! 호비가 좋아하는 피규어 아닐까요? 아니야 상품이 불타오르네 아니겠습니다. 네네네! 불타오르네! 불! 잠시만요! 하나부터 짱구 원장님 놀이다! 부가인이 불안하니! 부가인이 불 fine! 왠지 박스 огbergerls 상품 도망장 아구 이게 parabag asia 확살엏 옷이 찢어졌네요 아니 선물 증정하다 앨범 나오갔어요 그리고 불타오르네에 맞게끔 저희가 불타오르네에 맞게끔 상품이 있습니다 불과 관련된 향초 와 함께 방향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와 대박 좋습니다 맘에 들어요? 리액션이 너무 자기적인데요 자 다시 한번 리액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자 홉피치 버닝맨 되신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재엽씨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요? 나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까? 네 그거 주세요 뺏기는거에요? 네 뺏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